뭐야 이거 이야 건담이야 철인 28호야 이거 대박이네 누구지? 어? 얘 누구야 어 콜 왔다 콜이야 콜 콜 콜 쟤 김상병인가? 얘가 누군지 모르겠어 아 데이먼 베어드 내가 말한 베어야 노랑머리 개 늙었어 제일 많이 늙었어 와 완전 옛날하고 완전 달라졌어 쟤 핸서만 해였는데 나중에 내가 얘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게임 기어스 오버 저지먼트 한번 할테니까 그때 한번 봐봐 개 잘생겼었거든 개 잘생겼었거든 완전 달라졌네 머리가 없네 오히려 머리가 없었던 콜이 머리가 생기고 머리가 있었던 베어드가 머리가 없어졌어 뭐 타는 거야? 타이탄 폴? 샘 샘 샘이 누구지? 왠지 알 것 같은데 애도 나왔었나? 얘 기억이 잘 안나 그 금술이 좋네 저 나이에 저기서 저런 리액션 하기 어려운데 서로 고맙습니다 와우